이렇게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? 네 여자 수강생이었어요 엄청 떨릴 것 같은데 대라고 안 그럴 것 같아요? 어? 어제는 어디 좋은데 같이 썼나 봐 데이트 다녀오셨는데 그런 개인적인 부분까지 물어보는 건 실례 아닙니까? 이곳이 교재사로 서준간다는데? 둘만 그 얘기는 왜 지금 해? 잠깐 해봐도 돼 있어 쟤가 쟤가 쟤가는 왜 안 빠진 거 아닙니까? 쟤 그거 빚어주면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 툴 드셨어요? 고민이 많으신가봐요 다음 주고요 생일이 이거 좋다 차조는 넌 당연히 안 됐어 그러겠지? 마침 바랍니다 제가 가니 백경은 여기보다 좀 더 좋대요 원 사장님 뒤돌아 봐요 지금부터 제가 피치는 일이 중요할 거 같아요